당론을 어기면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이른바 당론 강제 논란이 민주당 안팎에서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살펴보시죠. 민주당의 당원당규 개정이 논의 중입니다. 강성 지지자들의 입장을 반영해야 한다라는 최근 당 안팎의 어떤 분위기와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는 보도가 많고요. 소속 국회의원이 당론을 위반할 때 공천에 불이익 주는 방안이 거론됐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법 자유투표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장경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가감산에 대한 부분은 총선기획단에서 논의가 될 거고요. 나중에 특별당규를 제정합니다. 당론에 대한 결정 과정이 명시되어 있고 당론을 위배할 시에 대한 불이익이나 제재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그 규정을 좀 명문화할 예정이고요. 가감산 비율에 대해서는 이후에 총선기획단에서 논의하겠죠. 당론에 따르지 않을 시에는 가감산 비율을 정해서 공천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은 논의 중이다라는 건데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 안영환 의원님 그런 가감산 규정 없이도 공천에서 불이익 다 주지 않았냐라는 얘기도 솔직히 있거든요. 당론에 위배했던 이른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에 가결에 소신 투표했던 의원들 중에 누가 공천 받았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뭐 반론도 있어요. 아니 그때 가결 투표 행사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그걸 떨어뜨려 라는 반박도 있지만 사실 저는 누가 가결한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가결한 분들이 많이 다 공천에서 그렇죠?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왜 웃고만 계세요? 당론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론은 아니었습니다만 아니었는데도 많이 떨어졌죠. 그런 얘기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굳이 저런 이야기를 왜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위헌 행위입니다. 그래요? 대한민국 헌법은 국회의원은 자신의 업무를 양심에 따라 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두 개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당원,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입법부의 구성원 자격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입법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으로서의 업무를 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헌법이 정한,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어떻게 대의를 할 것인가, 유권자의 뜻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라는 문제가 정치 철학적으로 생깁니다. 그때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대리제와 수탁제가 있습니다. 대리제는 말 그대로 유권자의 뜻에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당원들이 시킨에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은 양심에 따르는 규정에 따라서 수탁입니다. 업무를 받긴 받았지만 내가 양심에 따라서 적절하게 행하는 수탁제를 우리는 택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자기가 대의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기가 위임받은 업무를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게 반해서 당론을 정해놓고 너의 양심과 상관이 없이 따라야 된다?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건 위헌적인 행위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저건 당수의 1인 체제 하의 정당을, 1인 정당을 만들겠다는 것을 똑같은 겁니다. 당론이라는 게 대개 당대표, 당대표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최고 지도부의 뜻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당내 민주주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당론 정해놓고 지도부에서 정해놓고 따라를 하면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에도 이른바 당론, 당론이라는 게 있었고 당론을 어겼을 때에는 해당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줬던 사례도 많지만 그것을 이렇게 명문화했던 적은 없었는데, 제가 국회에 출입했던 역사상. 이걸 공공연하게 명문화했다고 해서 논란인 것 같고, 생각을 조금만, 조금만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민주당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당론과 관련한 법안들이 많았어요. 검수한 법과 관련해서도 당시 반대한다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히 계셨고, 대표적이었던 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론도 아니었는데 소신 투표했다라며 외상값 받아내야 된다라는 지도부의 목소리도 논란이었었고, 그럼 앞으로 이런 것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고, 대표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송치훈 부의장님. 당론 소신 투표에 관한 논의가 늘 늘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고 다른 나라에서 살을 잠깐만 보면 미국은 소신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공천을 할 때 당 대표 지도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유럽의 의원 내각지 국가들은 그런 정당들은 소신 투표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당론을 따르도록 좀 문화가 돼 있는데, 대신 그런 유럽 정당들은 뭐가 있느냐. 당론을 정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유롭게 논의를 해서 민주적으로 당론이 결정된다는 그런 문화와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과 문화가 없는 상태에서 당론을 따르라, 소신 투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상 정당 운영을 독재적으로 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민주당이 만약에 당론을 좀 정하고 소신 투표 없이 좀 일관성 있는 투표를 밀어붙이자. 이렇게 그런 당 운영만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당 운영 자체를 민주적으로 한다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지금 당 운영 자체가 민주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개정 방향이 민주적으로 가고 있느냐. 당권 강화, 국회의장 선발의 20% 추가 이런 것들이 민주적으로 간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건 아니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민주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직접 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당원들의 참여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직접 민주주의까지 가서 직접 뭔가 의사결정을 하고 그런 것에 관여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민주주의의 보완적인 요소를 해야 되는 참여민주주의에서 선을 넘는 것이다라는 주장을 늘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의들이 좀 이렇게 급하게 정할 게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좀 전방위적으로 전당원 토론 이런 것들을 좀 열고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뭔가 후딱후딱 이렇게 뭔가 소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들이 문제라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님도 대표적인 소심파 의원이고 민주당의 당직자부터 청와대 의원까지 다양한 방면으로 당의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당론에 안 따르면 공천에서 불이익 준다. 명문화하겠다. 어떻게 보십니까? 8월 전당대회 앞두고 당원당규 개정 작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국회법과 그러면 당원당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법 위반을 조장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당론에 따르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론에 따르는 게 당인으로서 어떤 충실함을 보이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 그 당론이 본인의 양심, 소신에 위반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소신과 투표하는 게 맞죠. 그게 국회법이 시사하는 바이고요. 그래서 여지껏도 아마 당, 민주당, 당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이게 당론이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반대표 던지는 의원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당규 개정안에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민주당이 역행하는 듯한 느낌이어서 저는 조금 걱정이 크고요. 특히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 선출할 때 당심 20% 반영, 추미애 의원 사퇴 이후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코미디 같은 일이죠.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는 당원들의 마음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국회직이라는 거는 국민의 마음이 다 반영되는 것이고 세금으로 여러 가지 활동비나 보조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민주당 당원의 20% 반영한다는 것은 당심을 반영할 부분이 있고 아니라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좀 구별은 해야 될 것 같고요. 코미디 같은 일을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고 있네요. 코미디 같은 일이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두 분의 신랄한 비판이었습니다. 급기야 일부 의원은 검찰청까지 폐지할 수 있다는 얘기도 꺼내들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검찰청은 폐지하고 별도의 조직인 공소청을 신설하자라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의 장점은 정치 검찰의 어떤 연속성을 한번 단절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과 검찰 조직을 공소기관을 새롭게 저희가 설계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검찰은 개선이 불가능한 집단입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검찰을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어쩌면 검찰이라는 명칭 자체를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검사 출신의 김광산변호사님. 검소함박법으로 부족해서 검소함박법 2이탄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 논란이다고 보도해드렸는데 검찰청을 폐지하자라는 강성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민 의원 변호사 출신 아니에요? 저렇게 법적인 지식이 없는지 지금 바보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검찰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검찰청 없애자. 공소청 만들자는 거예요. 공소청이 누가 가죠? 검사가죠. 검사가 가서 기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기소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 기관은 검사밖에 없어요. 그러면 검찰이 싫으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검찰 내버려 두고 수사권 다 뺏고 그냥 기소만 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소청 된다? 그렇죠. 공소청을 왜 만드는 거예요? 공소청을 새로 왜 만드냐는 말이에요. 또 그렇게 해놓고 그 이름만 공소청으로 바꾸면 되죠. 지금 검수완박해서 지금 공지수사처 만들지 않았습니까? 고위공지수사처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제 기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리하게 검수완박해서 했는데 결과는 어때요? 지금 엄청난 부작용이 있잖아요. 경찰들 다 죽겠다고 난리예요. 너무나 사건이 폭주해서. 그래서 경찰 수사하는 경찰들도 만나보면 차라리 옛날에 검찰에 수사할 때가 좋았던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법률적인 전문 그런 것들은 검찰이 더 낫기 때문에 검찰하고 유기적 연관을 하면서 서로 어드바이스 받을 수 있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니까 경찰의 업무 부담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청 폐지하고 공소청 만들자고 했어서 더군다나 걸피두면 특검 만들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특검을 이렇게 자주 만들 것 같으면 특검 만들 때마다 법 발의하고 경험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특검청을 하나 만들죠, 특검청. 공소청 만들고 특검청 만들고 그럼 특검청 수사는 또 누가 하는 거예요. 뻔한 얘기를 옥상으로 겹치고 있는데 단순히 검찰이 싫다는 이유로 이 제도 자체를 흔들리려고 하는 저 의도 자체는 일단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이 됐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너무나 악의적인 그러한 의도라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